저희 팀원분들이 미션을 다 깨주세요 어? 아니?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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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여러분들 이제 후원같이 거는 딱 여기까지 오? 오는 샷다 내려 이 관미님? 이런 거 준다고 해서 제가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거 준다고 진짜 제가 너무나 감수합니다 엔진풀어 그만 후원 리액션 룬잡아 꿈에 갑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룬자바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40만 달러구요 룬자바 두 대 구매가 가능해요 구입클릭 룬자바 한 대 받고 한 대 더 가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아요 룬자바를 구입을 클릭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룬자바가 여러분들의 GT ped艦인 인생을 얼마나 좋게 바꿔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은 해결이 됩니다 물속도 갈 수 있고 5%도 살 수 있고 방폭되고 사람 4명 탈 수 있고 튼튼하고 거대하고 4련구동까지 이렇게 좋은 거를 무려 240만 따로 싼 거예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룬자마가 무려 2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넓은 차고를 룬자마 2대가 가득 채워졌어요 이 녀석의 NG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으아! 내돗! 자 NG 소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볼게요 잠시 현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런 재작! 난 솔직히 룬자마 2대가 하는 게 솔직히 아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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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 바뀌었죠? 체크! 브이로그 해야 될 것 같은 부분? 자 여러분들 세팅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PC방을 가볼게요 우와!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지 못할 것 같아요 세팅님은 너무 안 어울리십니다 세탕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세탕 원하십니까? 저의 진짜 모습 원하십니까? 필명자들이요? 아... 아하... 아하... 근데 휴지가 없어 따라서 나는 화장실에서 1시간이고 12시간이고 기다릴 거야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말이지 하하하하하하 아이 반갑시다 여러분들 피즈 스피너에 꼬꼬닥 돌아가는 거 아 그거 아시는군요? 잠시만요 그 소스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먼저 볼게요 내가 이걸 왜 찍었지? 아... 자 이거 서버로 꼬기요 그만 보세요 지워버려 이거 어? 이걸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? 자 심판의 날 갈게요 심판의 날 준비하시고요 안돼 나티 55%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제작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빵야 여러분들 A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A번이 계속 보다보는 정이 들어요 찰칵 끝났습니다 자 레킹님을 알맞은 온도에 구워드립니다 미션 클리어 심판의 날 성공 123만 70일 500달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